자 그럼 바로 이어서 미니강이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 미니강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최근에 이제 SVB 파산 여파로 인해가지고 유기감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주식을 팔아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될지 또 현금 추가적으로 투입하실 분들은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유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여튼 뭐 SVB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중소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잠잠거리고 잠잠한데 여전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시간에 대해서 한 28% 정도 급락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든 미국 정부 쪽에서 좀 막을락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설 것 같아요. 아니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만 그런 어떤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 같다. 현재 지금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약간 잠재될 수 있는데 근데 확산 가능성은 크진 않다. 확산 가능성은 크진 않다. 단기적인 영향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이미 과거에 그런 어떤 유기의식을 좀 느꼈기 때문에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SUV가 나오자마자 주말 동안에 대책이 나왔던 거고 간밤에 스위스 크레딧 같은 경우도 사우드 대주주 은행이 좀 투자 안 한다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면서 판단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어떠냐? 앞서 얘기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는 거의 안정적입니다. 하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 자체는 저축은행들이 우리나라가 한 7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저축은행은 푸른 저축은행밖에 없어요. 푸른 저축은행이 올해를 하요일날 급락했다가 약간 반등했는데 푸른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견저해요. 만약에 저축은행이 몇 개 상장돼 있어서 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상장된 회사가 다행스럽게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비상장 회사들 재무 내용을 좀 봤더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저축은행이, 뱅크론이 발생이 좀 되면 이제 그 다음 명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제가 약간 상대적으로 재무 내용이 약간 취약한 지방은행이 약간 좀 미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내도 저축은행받, 뱅크론 전 여부 자체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거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유기냐 기회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유기담의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포의 주식을 사라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론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서 손해난 적은 없다. 지금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때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서 손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사서 하루 이틀 정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회복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꼭 악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만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3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28%고 2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2%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동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두 차례 내지는 1%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원래 지난주에 있었던 파울 의장의 은행 청문회 이후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5.6이었거든요. 최종 금리가. 그런데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다만 또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자체는 상당적으로 좀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집과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체는 만약에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다른 대책이 없는데 다행히 금리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주가의 충분히 하반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변동수의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 기회다. 대부분 여기 시청자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팔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할 기회를 노리신 분들은 돈을 좀 준비해서 변동수 있을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다만 제가 앞서기다시피 고금리 피해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은 이쪽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된다. 은행, 증권, 그다음에 SUV와 비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따지면 창투사입니다.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불확실하게 나오면 제가 알 수 있을 때 건설밖에 없어요. 부동산 PF밖에. 그래서 건설, 관련돼서 증권 두 번 들어갔는데 이쪽에.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 피해야 되느냐.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체라든가 발행이 안 됩니다. 증자하기도 쉽지 않아요. 주가 떨어져서. 바이오 회사들은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금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퇴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앞서 3월 달에 제가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해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앞서 얘기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아요. 순환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2차전지 중심의 성장주 중심의 장이 계속 가는 거예요. 2차전지 성장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전개되면서 가치주들은 약간 순환 상승한 흐름이 당분간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